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메가3 많이 드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오메가3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댓글에 이런 질문이 달렸습니다. 오메가3 오래 먹으면 간에 손상이 간다는데 정말인가요? 이런 댓글이 들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하고 댓글을 자세하게 읽어봤더니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댓글이었습니다. 본인이 그 이야기를 어떤 의사선생님이 하는 강의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사선생님 강의에서 오메가3 오래 먹었을 때 간에 손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과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메가3 오래 먹으면 간에 손상이 간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어디서 찾아봤냐면 의사들이 주로 보는 논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키워드를 어떻게 쳤냐면요. 오메가3, 그 다음에 간독성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몇 가지 논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메가3의 간독성이 있는 건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오메가3의 간독성이 있다는 논문들은 아니었고요. 반대로 다른 약물에 의한 간독성을 막아줄 수 있다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것은 물론 인간 실험은 아니고요. 쥐 실험인데 디클로펜악이라고 하는 소염진통제 약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사용을 하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쥐한테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게끔 디클로펜악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세 그룹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 그룹은 그냥 투여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오메가3를 저용량으로 주면서 투여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오메가3를 고용량으로 주면서 투여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오메가3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역시 간독성이 많이 유발됐고요. 오메가3를 저용량과 고용량으로 투여한 그룹에서는 간독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중에서도요. 희한하게 저용량으로 투여한 그룹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는 연구가 바로 이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오메가3와 그 다음에 리버디지즈, 간 질환이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 이 논문은요. 오메가3가 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리뷰 논문을 쓴 겁니다. 이 결론을 보면 사실 결론이 딱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가 알코올성 간 질환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들도 많이 실려 있고 또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연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연구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 연구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도움이 되지 않다 또는 도움이 된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오히려 간을 나쁘게 했다는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아까 얘기했던 간독성에 대한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문을 하나 보시면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메가3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다거나 이런 분들 치료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모아서 정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보면 17개 정도의 관련 연구들을 쭉 검토해 본 결과 그 중에서 13개의 논문에서 오메가3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중에서도 EPA보다는 DHA가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오메가3가 간독성이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믿기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간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그런 기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메가3와 간에 대한 몇 가지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간이 건강한 사람은요. 오메가3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할 사항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메가3 하면 EPDH 좋은 기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름을 뽑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어휘에서 뽑다 보니까 중금속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오염물질 환경독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는 걸러내지 못한 그런 오메가3를 오랫동안 먹는다면 그것은 조금 간에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물론 지방간에 도움이 되지만 급성간염이라든가 또는 간경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메가3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메가3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간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걱정 안 하고 드려도 된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메가3 잘 드시고 또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